이달희 그리고 김인호 내용은 이하동문 같습니다. 트로피하고 인증샷하고 최대한 이쁜 표정 화이팅 한번 합시다. 하트 한번 하시고 하나 둘 셋 하트 됐습니다. 그러면 대상 다시 한번 89세야 이 분은 여기 앉아 여기 안녕하세요. 소원에서 온도기 이달희입니다. 화이팅! 마지막 입세 이제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? 네 이 시절의 마음을 덜어내려 밤이 나겨지어 달리 마셔리 거져나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